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요길은 이길저길 다 다녀보니까 요길이 제일 낫더라 그런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이미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죠. 구글의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또 아마존의 알렉스 같은 건데요.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어색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만간 이제 우리 생활엔 이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될 거라고 하죠. 더 나아가서 이 인공지능이 우리를, 우리 인간을 대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걸 경고하고 나선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이트입니다. 에이트.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이후로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책이 많이 팔리고 있죠. 인공지능 시대에 아마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우리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 이걸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거 꼭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에이트는 이지성 작가의 신작입니다. 이지성 작가에 대한 평가는 항상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죠. 이건 이지성 작가의 글쓰기가 선이 너무 분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작가는 많은 자료를 읽어서 그걸 일단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한 다음에 자신이 이해한 바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번 해봐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많이 쓰고 있죠. 이번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지성 작가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이한 건 이지성 작가의 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책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지성 작가에 대한 사람들의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쓴 책은 뭔가 대중에게 어필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 어필하는 게 무엇인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도 역시나 내용은 매우 명료합니다. 인공지능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조만간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뉘게 될 거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받는 자가 되고 싶으냐? 라는 거죠. 물론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뭘 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예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방법론으로 여덟 가지가 있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에이트죠. 에이트. 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솔깃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잠시 읽어볼게요. 인공지능이 공부의 시대만큼은 이미 끝냈다고 단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책을 특히 이 부분을 제 고등학생인 아들이 본다면 매우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인공지능은 지금껏 인류가 생산해낸 모든 텍스트를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젠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한들 학습 능력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지성 작가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리고 살짝 좀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한마디로 끝에 사자가 들어가는 좋은 직업들은 예외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종말을 맞거나 종말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의사, 약사, 판사, 검사 이런 직업들 모두 다 인공지능이 나중엔 대체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기존에 나와있던 인공지능 관련 서적들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이거예요. 잠시 읽어볼게요.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기계처럼 살아도 괜찮았다. 아니, 오히려 기계처럼 살수록 학교와 사회에서 더 인정받았다. 하지만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부터는 다르다. 지금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기계, 즉 인공지능에게 대체된다. 네, 그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요.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곧바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요. 또 그 직장에서 상사에게 저 친구 일 잘하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요.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는 사실상 기계처럼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 사는 게 꼭 체바퀴 도는 것 같다. 우리 평소에 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체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다 보면 이젠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 책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표현 방법이 달라지니까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데요. 이 답을 제시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와, 이거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공감 능력 그리고 둘째는 창조적 상상력 이 두 가지를 키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인공지능에겐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배양하는 여덟 가지 방법도 제시를 하는데요. 자, 이걸 여기서 설명을 해버리면 이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여덟 가지 방법론은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결국엔 이지성 작가가 항상 이야기해왔던 내용이죠. 인문학을 하라. 인문학 책을 열심히 읽어라.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 서적을 읽고 그 내용의 바탕에서 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라. 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는 거 창의력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생각을, 내 생각을 남과 나누는 거 이거는 공감 능력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솔직히 말하면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기존 교육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책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공부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지성 작가가 말을 하는데요. 이건 정말 학생들이 들으면 무지무지 좋아할 그럴 소리죠. 그런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수정해서 다시 한 번 표현을 하자면 암기식 공부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지성 작가도 기존 공부 방식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갖추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건 여전히 중요한데 이에 덧붙여서 인간 고유의 능력 그러니까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둘째, 이 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가가 강조하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이건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덟 가지 방법 이거 다 따라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할 거고요. 특히 창조적 상상력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어렵죠. 이거 만들어내기가 이건 책 많이 보고 생각 열심히 많이 하고 또 글 많이 써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말로는 쉽지만 이게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죠. 세 번째, 이지성 작가를 욕하지 말라라는 말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이지성 작가가 예전부터 받고 있는 비판의 대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좀 장사꾼 같은 화법을 쓰기는 하죠.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뭐 하는 여덟 가지 방법 이런 건 대표적인 장사꾼 화법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작가가 이런 장사꾼 화법을 써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놓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알맹이가 없잖아. 또 속았네? 심지어는 이런 반응들까지 보이고 있는 거 SNS 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들여다보면 곰곰이 들여다보면 작가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바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 책 보면 인문학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사고 방식이 변화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잖아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문학 책을 많이 보지도 않으면서 골고루 읽지도 않으면서 이지성 작가를 또 그가 쓴 책들을 공격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가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여덟 가지 방법을 자기 생각을 제시한 거고요. 이게 좀 공자님 말씀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실천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게 이지성 작가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책 들고 다시 찾아뵐게요.